오늘은 5분 너바 소식, 고고! 보스턴이 릴라드 영입에 꽤 관심있는 상황이며 제이슨 테이텀은 릴라드 리크루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릴라드는 마이애미 핵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며 챔피언 컨텐더급의 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포틀랜드 잔류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릴라드의 에이전트인 에론 구딘 또한 마이애미를 제외하고 릴라드 트레이드 오퍼를 넣고 있는 타팀들에게 연락해 트레이드 제안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데 릴라드라마의 끝은 서로 윈윈인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막장 드라마로 전개될지 주목되는군요. 그리고 릴라드는 크리스 폴이 골스로 트레이드되기 전 골스 합류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은 클리퍼스로부터 폴 조지를 받는 대신 오비토핀, 퀸튼 그라임스, 에반 포니에 그리고 3장의 1라운드 픽을 제시했었다고 하네요. 뉴욕은 해당 패키지에 RJ 배럿을 포함시키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은 인만웰 퀵클리와 연 20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는군요. 클리퍼스 구단은 파스칼 시약한 영입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밸러스 구단이 마티스 타이블에게 3년 33밀리언 달러 오퍼를 넣었으나 포틀랜드 측에서 이 오퍼에 매치했다고 하네요. 트레이드 설이 나돌았던 디존테 머레이가 애틀랜타 구단과 4년 120밀리언 달러 베테랑 맥시멈 연장 계약 협상을 마무리 중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하네요. 지니버스는 레이커스 프랜차이즈 역대 가장 중요한 인물 5명으로 코비 브라이언트, 카림 압둘자바, 르브론 제임스, 매직 존슨, 그리고 필 잭슨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샤키 로닐은 SNS를 통해 왜? 라고 답했네요. 농구 게임 NBA 2K24의 표지 모델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이 NBA 2K 시리즈 표지 모델로 선정된 여섯 번째라고 하며 코비는 역대 NBA 선수들 중 NBA 2K 표지 모델로 가장 많이 출연한 선수라고 하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빅터 왼반냐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그의 몸에 손을 댔다가 경호원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합니다. 스피어스에 따르면 왼반냐마를 뒤에서 잡아 끈 것이 아니라 단지 주변이 시끄러워 그의 주위를 끌기 위해 어깨를 살짝 친 것이었는데 경호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쳤다고 언급했으며 해당 경호원에게 소송을 걸 것이라고 하네요. 도노바 미첼이 다음 시즌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최근 5년 260밀리언 달러 맥시멈 연장 계약을 체결한 타이리스 할리버튼 해당 계약은 플레이어 옵션 없이 5년 모두 완전 보장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브루스 브라운은 할리버튼이 자신을 리크루팅했다고 말했습니다. 캠 존슨의 연장 계약 조건이 4년 108.2밀리언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산안토니오 구단은 오스틴 리브스에게 오퍼를 넣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클래식 서머리그에 참가 중인 킥업머레이가 7월 7일부터 열리는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크리스천 우드가 레이커스 또는 마이애미로 갈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유타 와타나베가 피닉스와 2년 5밀년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차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되어 있네요. 몬트레즐 헤럴이 필라델피아 구단과 1년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총 12명의 인원이 확정된 미국 농구 대표팀이 라스베가스에서 8월 3일부터 6일까지 트레이닝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디아나와 세크라멘토 간의 크리스 두아르테 트레이드 조건이 확정되었으며 세크라멘토가 두아르테를 받는 대신 인디아나에게 2라운드 픽 2장을 보냈습니다. 스페인 복귀설이 있었던 윌리 헤르난고메즈가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루머가 있네요. 야코 퍼틀은 지난 시즌이 자신에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들쭉날쭉한 시즌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일런 맥데니얼스는 토론토로 합류하게 된 이유로 토론토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맞는 팀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마사이 유지리는 맥데니얼스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비적인 마인드를 갖춘 선수라고 언급했으며 공수 양면에서 임팩트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벤 맥클레모어가 이번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서 여러 팀과 워크아웃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 클리퍼스와 재계약한 베이슨 플럼리에게 트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AJ 그린이 미러키 구단과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시즌만 완전 고장이라고 하네요. 맨피스와 피닉스가 트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맨피스가 AJ와 토드와 24년, 30년 1라운드 수합픽 권리를 얻게 되었고 피닉스는 25년, 28년, 29년 2라운드 픽을 얻게 되었습니다. 니올리언즈 구단이 EJ 리델과 3년 6.2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네요. 마지막 3년차 시즌은 팀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틀랜드 구단은 센터 2부 바지와 재계약했으며 존 버틀러와는 2웨이 계약을 체결했네요. 시카우 구단이 센터 마르코 시모노비치를 방출시켰습니다. 보스턴 구단이 38픽으로 지명한 조던 월시와 4년 7.6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군요. 애틀랜드 구단이 46픽으로 지명한 세스 룬디와 2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